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새로운 변종의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밝힌 데 위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약 4천종의 변종 비루스가 전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브라질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감염력이 매우 강한 비루스들도 있다고 합니다. 봄아메리카 보건기구는 아메리카 지역의 20개 나라에서 3가지 변종 비루스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지역에서 감염렬이 높아진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변종 비루스가 33개 주에 퍼져 540여 명의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가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비루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 등록된 감염자의 90%가 변종 비루스 감염자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변종 비루스에서 변이 된 또 다른 변종이 발견됐는데 그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미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웨리의 보건국은 나라의 4개 지역에서 수집한 시료들을 검사한 결과 2,200명의 감염자 중 약 11%가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띠르키의 보건 당국은 국내에서 변종 비루스 감염자 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변종 비루스가 보다 쉽게 전파되며 증상도 더 빨리 나타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주까지 17개 도시에서 128명이 변종 비루스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전염력이 강한 변종 비루스의 전파로 해서 대륙의 40개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도 변종 비루스 감염자 수가 3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변종 비루스의 확산으로 해서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대류행병의 새로운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전날보다 46만 4,400여 명이 던들어나 1억 587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전날에 비해서 1만 3,800여 명이 더 증가해서 230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기예부의 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형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로 해서 3명의 환자와 1명의 의사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더위 칠란두에서 4일 흑사태가 일어나 피해가 났습니다. 비탈면에서 무너져내린 많은 양의 흙이 80m나 미끄러져 갔다고 합니다. 흑사태로 해서 주변의 여러 세대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더위 칠란두하라고 합니다. 아멘